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디자인하다 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센터 내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영등포구 소속 성인 자원봉사자 40명이 대상입니다. 선긋기, 구도연습 등 캘리그래피 관련 기초교육은 물론 나눔굵기를 활용한 엽서 제작과 배부, 교육평가 및 활동 연계 등의 과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봉사자는 이달 11일까지 센터로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.